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어려운 아리아 캠핑장 갈거야 다른거 아는데?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텐트로 가고 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국물이 매콤하고 맛있어서 밥 볶아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? 그래도 될 것 같아. 되게 매콤하고 칼칼하고 너무 맛있어. 너무 많이 남았다. 간장. 이거 먹는다고? 아니야. 엄마한테 물어봐. 어떤 건 어떤 건? 야, 손 익혀주자. 세 개 중에 어떤 건 먹냐고 물어봐. 엄마, 세 개 중에 뭐 먹어? 응? 걔 말한 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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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